1, 2, 3, KT 화이팅! 1, 2, 3, KT 화이팅! 네, 스코어는 2대0. 뒤지고 있는 KT의 주성욱 선수가 1시에서 경계 시작했고요. 자, 여기 고비만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4대0까지도 또 한 번 조심스럽게 이영호까지 가지 말자. 그렇죠.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STX의 변현재 선수가 1, 2, 3, KT 경기를 했습니다.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네, 약간 또 정정을 해야겠네요. 변현재 선수가 테란이다 라는 말씀을 경기 시작 전에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주성욱 선수가 테란전에 중후반의 공격 타이밍 이런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제가 이제 잠시 착각을 하는 바람에 아.. 타단이 아니고 프로토스입니다. 변현재 선수. 네. 주성욱 선수는 이제 주말에 있었던 경기였었죠. 어.. 그 경기에서 프로토스전의 이제 군단의 심장에서 가장 뭐.. 많이 나오는 불사조 간의 전투. 네. 우주관문 뉴테크가 좀 정석화가 되다 보니까 불사조로 시작되는 그 싸움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 경기에서 정말 좋은 컨트롤, 굉장히 기세 좋은 공격적인 모습. 네. 이런 걸로 또 한번 승리한 경험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최근에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주성욱 선수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믿어야 될 카드 중에 하나가 KT에서는 주성욱 카드예요. 그렇죠. 이대형으로 또 뒤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반전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양상은 특개스, 주성욱 선수, 원개스, 변현재 선수 이런 사이 정도. 개스를 두 동 가고 있고 네. 변현재 선수는 하나만 가고 있고 프로토스전에서는 충분히 특개스를 짓지만 개스 조절을 뭐 두 마리만 넣는다든지 하는 플레이도 종종 나오고 있어서 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초반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중 간의 거리는 가까운 편에 속합니다. 앞마당 멀티가 기본적으로 있고 두 번째 멀티를 어느 지역에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나로 스테이션에서의 경기 양상 많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네. 일단 프로토스전이라는, 종족전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우주관문류의 경기 양상이 일본 경기에서 역시나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제 투캐스 가기 시작합니다. 변현재 선수도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올라가는 건물은 관문 하나가를 더 가져가고 있는 변현재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찌르디에 대한 대비로 관문 하나를 올려주는 모습인데 최승욱 선수는 원관문 네. 우주관문을 좀 빨리 올릴 생각인가요? 자, 다음 건물이 아직 모선액을 일단 찍어내고 있네요. 모선액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최승욱 선수. 그리고 아직 다른 건물은 추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그 뒤로 가서 무얼 소환하느냐 바로 황혼의회를 가고 있습니다. 황혼의회입니다. 이성욱 선수. 근데 지금 타이밍을 봐서는 네. 네. 암흑성소를 이제 뭐 생각을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뭐 150, 150으로 또 자원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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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의 날개 때에 비해 좀 더 암흑성소의 선택을 많이 받는 건 맞긴 맞아요. 네. 맞긴 맞는데 변현재에게 한번 이런 전략을 걸었었다는 것이 좀 이제 주성욱에게 고민을 하게끔 하는 네. 또 써도 될까? 또 써도 먹힐까? 올라가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은 것이 우주관문유테크를 탔었을 때 예언자를 뽑게 되버리면은 힘이 많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예진을 쓰면 보이죠. 근데 이제 그걸 배제하고 그걸 배제해버리고 그냥 자 또 쓰면 먹힐까? 근데 또 써요. 그리고 관문은 세동. 뭔가 좀 엇갈리는 것 같죠? 로봇공학시설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관측선이 나오기 보려면은 시간 타이밍이 네. 주성욱 선수가 암흑 선수가 완성이 되고 이제 암흑기사를 활용을 하면서 상대방의 끝을 낼 생각이 아니라 네. 네. 암흑기를 추가로 뽑아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게 타이밍 싸움인데요. 그렇죠. 제 말이 딱 그 말입니다. 위로 크로스가 완전히 엇갈릴 수가 있어요. 암흑기사는 소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실쪽에. 그렇죠. 공격형이 아니라 수비형으로 암흑기사 써야 되는데 자 일단 공격하는. 그냥 뭐. 자 공격자지. 왜 이렇게 병력이 없어? 이상한데? 네. 어차피 일단 하나 소환을 하게 했는데 암흑기사 맞어요. 아 피해 너무 많이 누적되고요. 네. 자 이거 변현재 선수. 아 나와있어요. 아 이거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왜. 덱지 너무 큽니다. 이거 개인킬. 아 이거 망했는데요. 진짜 망했는데요. 망했는데 암흑기사. 아 1킬 도 못했어요. 이 지역은 탐사정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아 일꾼 번호. 아 8. 7. 아 이거는 없구불가. 오 변현재. 피치 웃습니다. 어떻게 똑같으면 나한테 피느냐. 이거 3. 2. 7. 7. 7분 50초 때. 아 진짜 변현재 선수는 지난 1월 8일에 경기가 생각이 나겠네요. 어떻게나 아직 똑같은 전략을 또 두 번이나 쓰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거의 승기를 잡는 마지막 상황에서 옅은 미소를 보여주는 상황이었고요.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네. 관측성이 또 하나가 딱 나와버리게 되면서 1킬 도 하지 못하고 전사해버리는 암흑기사의 불쌍한 모습까지 확인하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아 이쯤 되면은 KT에 안 풀린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걱정거리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오늘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아 진짜 암흑기사 성소가 또 이제 자원이 조정이 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자원이 150, 150으로 조정이 되면서 자유의 날개 때보다 좀 더 많이 선택받는 건물이 건물이기는 한데 한번 썼던 상대에게 썼던 것이 이런 식의 결과를 불러온 것 같네요.